뭐 태다? 아 걔 이름 뭐지 걔가 아무튼 태다? 리메이크 1,2,3,4 몰라 이름은 몰라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 몇대 닥터 걔가 5대? 어이 ㅈㄴ 초인다트잖아 그러면 미안 그럼 5대가 아닌가보다 2000년대에 새로 시작했잖아 아니 원래 우리 9대 10대 11대가 지금 제일 순한 닥터거든 그럼 9대 10대 11대인가보지 그러니까 씨발 9대가 에크닭이고 10대가 태닭이고 11대가 메닭이고 병신 쪼다새끼야 뭘 해서 존나 아는 척거네 병신이 진짜 닥터 안 척하면서 왜 닥터 아는 척하냐 존나 어이없다 야 나도 시즌4때 봤어요 이 인간아 어 씨파 존나 족고전 유물 들고 와갖고 봤다고 지랄이야 옛날 닥터는 어린이용이었어 알아? 어린이 과학농이야 쪼다새끼야 그 시즌4가 아니라 2000년대에 새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일법 시즌1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요 이 새끼야 어 경신이 진짜 그때 시즌4까지 했던 그 잘생긴 사람 있어 해리포터와 불회전에 악욕으로 나오는 새끼 바티 크라우치의 아들로 나오는 새끼 뭐? 뭐? 아 그 해리포터가 불회전에 악욕으로 나온다고 그 닥터 역할했던 놈이 개비영씨 개비영 이길 수 있겠어? 제드인데? 괜찮아 초반에 이겨 초반에 이겨 기절 넘으면 그 다음에 수합할래? 야 태닭이 본명이 뭔데? 수합 알아서 뭐하게 미쳤다고? 야 근데 서포트판테온도 있어 서포트판테온 있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문제라고 185 185에 얼굴 똥글똥글라 생각하고 귀요미 이상임 아니 하필이면 왜 잔망스레게 생김 MC목 나오네 이제 컴배 아 그니까 걔 왜 나와? 개씨발 개쓰레기새끼가 왜 나옴 아니 어떻게 내 프로말을 아 맞잖아 MC목씨 발치목씨 발치목이래 그리고 니 어느샌가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 그 뭐 걸스데이 소속사하고 했다는 데미 아 뭐 발치목이끼가 왜 나와 아 존나 군대가기 싫다고 발치목씨 아 이렇게 존나 싫어 야 빵청구 개멋있어 왜? 막 등에서 막 날개 나와 스킨충에 가장 흔한 말이 이펙트 봐봐 이펙트 개멋있어 야 내꺼 이펙트 너무 이쁘다 야 그 니들 그거 아냐 깜짝파티 피들스틱 공포 효과가 바뀌었어 X같네 야 저 저기다 매달리기 하고싶어 뿅 아 맞네 없네 아 맞네 없네 쟤드 빵테온이나 애쉬랑 불륜났다며 아 그거 지랄이야 그거 어 근데 그 르머장단 르머장단 근데 나만 스킨이 없어 뭐? 누가? X는? 우리 팀 스킨충 팀이 여기 쓰레쉬 여기 쓰레쉬 커벌 존이네 햄식이랑 개비형만 스킨춘 난 안녕 저기는 스킨 없어 시작부터 패드립 아 저기 썩트 힙합 베이비 아 스카노 심심해요 왜 라인 가셈 라인 싫어 키요 나 있어도 저거는 푸우우우우우우웅 실 할수 있던데 탁빠 나 나만의 결을 한다 야 내 친구... 나 좀 있다가 내 증발하거든 야 니 엉저실해잖아 잠깐만 나 문 좀 열어올게 쟤네 체력 봐 쟤네 체력 봐 탈탈 돌리고 있어 알아 너가 잘한데 너 못해 사실 1대 또 뜨자 1대 또 레벨 1 레벨 2 너 일로 와 나 버블 보여줘 버블 보여줘 바루스 딜 몇이야? 14 나보다 좀 1이 낫네 아 펍을 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쟤 레벨 1이야 레벨 2를 못 찍고 있어요 불쌍한 놈 아 뭐야 장애인인가 레벨 이제 2됐어요 나 레벨 3대 가고 있는데 탑 갈까? 탑 밀지 마 봐 공심한 새끼 저거 아이고 레벨 3 됐네 탑 밀지 말라니까요 어? 싫어 그래 어 세스 어 세스 차이 난다 내가 그거를 걸어줄게 두나를 야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거 아니 무슨 내가 너무 밀어나서 초반에 그래 꺼져 그래 방태원 주지 말고 나 줘라 블루 아 내지 마 아 못 먹었어 큰 거 아 개빡쳐 어 아싸 이거 썼다 분실 썼다 바로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나와나와나와나 야야 제발 제발 아 제발 뽀따마 제발 아 뽀따미 내꺼 다 먹어 아 멍청한 놈아 CS차이라고 했는데 왜 다 먹어 아 뽀따미 내꺼 다 먹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씨팟 아 아 씨팟 CS차이 존납 안 될 것 같다 안 돼 미디어 어 됐어 어 나이스 버블 탑라인이야 미드구나 미드 나이스 나 덱스 와 빨리 와 빨리 와 쟤 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목소리가 해보 나 바로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쟤 약간 좀 들떠다 지금 잭슨 타타타 빵빵 탁타 빨리 빨리 갱갱 야야 갱 좀 하줘요 피가 없어 혀 어 전멸 뺐다 아싸 전멸 뺐어 오 나 죽어 나 죽어 저 새끼 수정 플라스크 사가지고 왔어 어 병신 어 쟤 나 서쓰가 나 서쓰가 나 서쓰가 모셨다고? 장애인이야? 수정 플라 수정? 아 장애인 나 서쓰? 이거 와드 박아 놓을게 여긴 바드 삐용 야 애쉬야 로밍 좀 알아 네모 형이 봤던 그거 같애 그 말파가 애쉬가 로밍을 오네 애쉬야 로밍 좀 와 장애인이니? 닥쳐 로밍 그 이 좀 여기까지 쏴줄 수 있냐? 어머어머 거기까지 어떻게 쏴 그럼 완전 사기지 아니 닿을 수도 있어 형 아 뭐야 깜짝이야 아무나 좀 도와줘 여기 지금 다 밀리 오잖아 야 지금도 S2는 사양이 다 총이 됐어 아 뭔데 방금 야 너 방금 깽당할 뻔 어 너 갱승 당해 어 야 방금 뭔데 야 방금 뭐했어 너 야 방금 뭐했어 너 랭가 어디서 있었어 잘못 본거 아 방금 뭐했어 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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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존나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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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칸 와도 안 박았어 정글일 수도 몰라 정글 미하잖아 니가 시신 것도 알겠는데 존나 쪽팔리는 거였어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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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날릴 것 같다 저거 무서워 스타먼어 스타먼어 써야돼 니 끌면 내가 잡을게 라인 땡기고 있어 라인 땡기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뭘 들어와 아잇 라인 땡기고 있다고 좀 와 제스워드스 미드에 있구나 피만 빼 야 용 먹을 때 말해 용 같이 먹어줄게 우리 정글 있음? 우리 정글 없지 어 여기 안 있음인데 아 맞아 쟤 있지 쟤 탑인 줄 알았다 오케이 아 좀 와 여기 불안해 야 맞다 쓰레쉬 저거 미니언을 끌 수 있지 어 어 어 그 미니언 뒤에만 있으면 되겠다 탑 갈게 그래 나 지금 궁극기 있거든? 우리 같이 멍멍이를 죽여보자고 나 전멸 궁을 아끼지 않을게 아파 야 오지마라 오지마라 삐용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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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래 집 나 문제를 오우 아파 형 걔 그거 뺐으니까 버티고 있어 집 갔다 오겜 유채야 뺐으니까 조심해 아니 조심하는게 아냐 광예금 사야지 근데 230원 모자라네 어 신발 사고 신발 살 돈이 없네 신발 살 돈이 없네 뺐 사고 만화 물략 살 돈 체력 물략 살 돈이 없네 그냥 가야지 아 자 물략을 사자 나는 병신이니까 물략 3개를 사고 어 어 똥신 살 돈이 없다니까 가자 집에 가자 가면 돼 이제 물략 3개 샀으면 됐어 만족 어 아 그랬나 내가 미드 막아줄까? 어 궁극으로 궁극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나 집 가 나 저 방해검 사가지고 갑니다 녹여줘야죠 야 오늘 크롱티 입고 밖에 나왔거든? 교회 갔단 말이야? 교회도 나있냐? 어 아 근데 배꼽 바람 들어가지고 배 아픈 거야 교회에서 똥 싸고 싶어가지고 디질 뻔함 야 나왔을 때 백이 다 쐈어 똥 안쐈어 똥 안 마렵더라 잘 보이는 잘 보이고 있는 교회 오빠라고 있나? 아니 교회 오빠라고 생겼는데 그거 내가 못생겨가 내가 못생겨서 오빠 애들이랑 못 어울려 너 안 돼! 미니언! 오케이 됐어 너 뭔가 좀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내 친구 우리 집 오거든 미안하다 미안은 못 본 걸로 주세요 어머어머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 몬스터한테 어그로 끌리는 거 표시해준 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거 야 우리 쓰레쉬 잠수야? 마이크를 안 쓰는 거... 이 새키딴다!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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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딴 것 같은데 땄네? 점멸 쓰죠 아 무서워 점멸 써야죠 저런걸 놓치면 진짜 아까운 거에요 자 이제 5분 후에 점멸 쓸 수 있구나 시야 그냥 트포 가야겠다 그냥 아 존나 아파 물약빨고 와드 받고 가야지 맘치 사야지 아 오래갔네 블루에 나왔다 나 주라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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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밍 갈게 아 미니언 못먹었잖아 형은 광희의 검 샀잖아 만약 이게 추가되는거 아아아아 그걸로 부족해 야 미니언 차이며 스타일 야 미니언 차이 존나 많이 나 돌았어 망했어 우리 나도 미니언 40분 개발폭 먹었어 야 니 나랑 1개 밖에 차이가 안나 해보 아 야 디뎀다 쓴다 잘 죽어 잡아 유일한 똥 잡아잡아잡아 야씨 뭐야 아 본랑이 똥 봐 어떡해 냄새나 오랜만에 했더니 냄새라서 실력이 줄었네 어깨 점 연주 뺐다 괜찮아 괜찮아 정글하고 미드가 크면 돼 야 탑은 왜 빼? 탑도 잘 크고 있거든요 지금? 별로 지금 이 나사스 녹는 거 안 보이세요 저한테? 나사스가 장애인이잖아 저거는 아니야 근데 나사스는 원래 초반에 발려도 후반에 가는 게야 나사스가 또 장애인이잖아 나 이제 좀 있으면 성망나 나사스가 애자 경신이구만 뭘 일부러 저러는 걸 수도 있어 야 왜 쟤 망령이 누군가냐 나 AP라는 줄 알아봐 나사스가 존나 시베자 병신인데 뭘 말해 내가 방역검 사는 거 보고 AP로 가는 줄 알아봐 그리고 나사스 정영영상 가면 더 빨리 된다 그렇구나 정영영상 가는 거였구나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이런 이리와 안녕 내꺼 포탑 씨바 포탑 내꺼 빼먹을라 안 내꺼 안 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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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을까 우리 욕먹을까 우리 어디서 맨드라고라 소리가 나 우리 욕먹을까 만드라고라 만드라고라 맨드라고라 맨드라고라 갑니다 욕먹을래? 야 없어 아니 아니 왔어 쓰레쉬 왔어 아 방금 먹어야지 아래로 랭가가 적있네? 랭가 피 깎이는 거 개 웃긴다 랭가의 판이네 랭가 못하나보네 내가 아까 전에 바루츠를 딜해야했는데 쓰레쉬를 딜했어 야 저기 딜 뭐야 살려줘요 개형 거봐 저렇게 죽는다니까 난 절대 지지 않죠 세상에 보순이 지금 랭 어 근데 흡수에 이게 186 스택이네 벌써 186이라고? 어 아 뭐야 왜 그만 좀 죽어 안 돼 우리 지면 야 야 아니 방금 왜 끌렸어 쓰레쉬는 앞에 가서 너 얼마 안 받았어 어제 그거 누르느라고 쓰레쉬야 왜 끌렸어 나 너 구하려다가 죽었어 서포트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 서포트는 버리는 거구나 빈 거 버리는 거 국가에서 왔는데 18 쓰레쉬야 18 걱정마 어차피 탑이 이미 컸으니까 야 본라인 갱 좀 많이 와라 내가 로빙 갈까? 꺼져 형이 로빙 가면은 차이가 그때부터 심하게 나 당연한 거 아냐? 우리 탑은 1차가 반 이상 밀려 있을 테고 야 쓰레쉬 집 간다 형 모르고 있었던 거 같아서 야야야 쟤 집 간다 쟤 집 간다 쟤 집 간다 나도 이거 많이 했다고 아니 무슨 바라수큐 한 대마저 하는데 300이 바로 C8 쫄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쟤 무슨 BJ 같아 아니 무슨 바라수큐를 오 깜짝이야 망했다 망했어 아 랭가 깜짝 놀랐네 아 랭가 깜짝 놀랐네 아 쟤도 우리 포탑 밀었구나 으으 C8 살려줘 헤프미 헤프미 이야 튄다 이쪽으로 아 랭가 깜짝 놀랐어 아 미쳤어 쟤 됐다 왔어 나만 이상하게 들리나 울란마귀가 깼었어 아 뭐야 아 뭐야 얘들 무서워 야 뼈 함께 죽은 동반제살 아 겁나 아파 아 상관이 없는 아 아직 10마리 더 잡아야 10마리 더 잡아야되네 블락빨구 아 미쳤다 일보가 250스택 나서스 좋됐다 그니까 어떡해 나 지금 살려줘 아 야 야 피가 깨는거 봐 애쉬 뭐야 저거 살려줘 누가 나 좀 나 지금 돈 1500원 모이고 집을 못 가고 있잖아 얘 견제하느라 집을 못 가고 있잖아 해보 잘가 우리 포탑 끼고도 못 싸워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해 야 그만 키워 바루스 어 바루스 존나 커서 내가 키웠거든 내가 바루스 엄마야 찡끗 근데 미드 미하여 미하칩시다 미하고 했잖아 그래 우리 욕먹자 욕이나 먹자 욕먹어서 템을 보충시켜야 돼 욕먹자 빨리 얘들아 욕먹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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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뭐야 왜 죽었어 쟤는 쟤 뭔데 쟤 레드 블루 다 있잖아 쟤 뭔데 쟤 뭔데 쟤 뭔데 나 궁 있어 얘들아 나 궁 온이야 저게 저거 라소스한테 싸 라소스한테 저거 뒤질래? 목까지 못했사 야 블루좀 바나모자란다 아 누가 좀 블루 커버 야 블루랜다 탑 커버좀 탑 깨줘 아 깨져라고 해 다 버려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나 쏠쏠할게 아 뭐야 얘 또 야 쟤씨 뭔데 답 좀 도와주자 고통받는다 아 쟤씨 뭔데 아 아 눈이 당했어 쟀어 이걸 쟀어 아 아 씨 많았어 그걸 또 쟀어 새끼들아 아 쟀어 이 새끼들아 야 니들때문에 쟀어 이 새끼들아 얘들아 미애 안 치니? 얘 이 새끼들아 쟀어 니들때문에 온라인 미야? 온라인 미야요 온라인 미야요 야 얘 죽고라서 그럼 어떡해 쟀씨 미야요 너무하는구만 괜찮아 일겜인데 일겜인데 어때? 내가 먹을래 형 나 한번만 줘 오오오 오오오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얘 잡아 잭스 뭐해 뭐라고 야 어디가 뭐해 너 아 미친 저걸 놓치네 답답 잡았다 뭘 잡아 쟤 느껴야 한대 지금 내꺼 내꺼 야아 니꺼야 안돼 지금 내꺼 내꺼 야아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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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빨리 죽여 나 오병원 뭐야 야 타방이 죽었으니까 좋아 야 니들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 내 덕인 줄 알아 뭘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나 땜에 못 잡을 걸 두 마리 잡았구만 빨리 코탑보자 맵핑을 안 하잖아 야 공원 좋았어 다 포갠다 다 포갠다 못타불 다 포갠자 야 나 오병원 나 이병원 부줄게 원래 안 먹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05 집갔다오 아 야 ㅅㅊ 뭐야 탑 좀 누가 탑 타고 좀.. 가자 주로 가자 이번에야말로 밀릴텐데 이제 하나씩 빠졌으니까 탑 좀 도와줍시다 제발 오케이 플래시 대비형 탑 좀 도와주자고 탑 1차만 밀어줘 제발 1차 밀어줘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빵테가 스캔이면.. 어 제발 애쉬님 와주세요 유부녀의 절억을 보여줘 나 탑 좀 탑 도착하면 궁 원일거야 그럼 니가 궁 수락하면 내가 궁 쓸게 야야야야야야 내가 지금 궁극기 30초 나왔거든 가지마나봐 가지마나봐 왜 가지마나봐 갈거야 네네 거기있어 거기 쓰라고 나 궁극기 털 줄여야된다고 지금 2초 나왔잖아 궁 쓰고싶다 궁 써도돼? 야 반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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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유치와 5초 남았다 궁극기 아이씨 아이씨 아 무빙보소 너무해 렉 먹었다 다시 처음이면 되지 병이 그게 아니라 큐때문에 제가 같이 말아서 내가 포탑 날 때 아니 아니 큐를 왜 써 아 큐를 써야 그게 데미지가 잘 돌아간다 광희에게는 모르세요? 아니 평탑을 날려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저거 오네 저거 잡아볼까? 저거 한 번 잡아 저거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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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드 잡아 다 야 랭거 왔어 랭거 내꺼? 맛있쩍 맛있쩍 아 쟤 쌍모프 저거 탔단다 쌍모프 저거 진짜 재단 저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왜 뺏어 먹을라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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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휴 강탁한다고 내 디를 뭐라고 내 디를 뭐라고 내 디를 뭐라고 내 디를 뭐라고 아 내 거야 저거 진짜 야 나 점화까지 걸었는데 야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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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팀 진짜 쓰레기다 저의 랭털 야 포탑 근처에 있는데 어쩌라고 아 점화 걸고 나 점멸 써서 죽일랬지 아 야 도와줘 도와줘 제발 야 너 어디가 집까지 마 나 말 없어 지금 없어서 가 그냥 아니 잠깐만 왜 이랬다 여기 저거 타고 싶어 랭턴 반팀 죽여버릴까 아 불려줄게 나도 배드 뭐야 우리 본라인 언제 밀렸어 스포 나왔다 이제 썬파를 보여줄게요 야 나오는데 3킬했네 야 쟤드 맞았어 쟤드 빨리 잡아 쟤드 빨리 잡아 쟤드 빨리 잡아 야 쓰레쉬 쓰레쉬 없구나 이제 왔어 이제 왔어 네 끌어 어그로 끌어져 끌어 빨리 예예예 반팀형 킬 좀 그만 처먹어 나는 해도 좀 크게 해야지 좀 빨리 빨리 밀고 빨리 밀고 지 잡자 내가 뽀갠다 나 이제 만화 없어 메롱 수고 갈게 이제 나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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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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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죽일 수 있겠지 죽일 수 있겠지 내가 끌고 왔는데 죽일 수 있겠지 다닐 해보어 해보어 사라 respected 야! 나 죽을래!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야 우리 볼라임아 똥 샀잖아 그래 아 냄새 납니다 똥내가 없네요 그래도 나 서포트 모를래 나 쓰레쉬보다 어시 많아 어떡해 똥내가 여기까지 나네 야 백도 잘한다 야 나 쓰레쉬보다 어시 많아 어떡해 아 나이스 포탑 돈 모았.. 돈 나왔다 이명대 끌고 갑니다 간다! 스카르기니! 야 빨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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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 미드 모여 나 궁 나오자마자 궁 바로 쏠게 나 궁 중 10초 남았어 나 궁 3..6..5초 남았어 날 잡아! 난 두렵지 않아 판태훈 믿자 판태훈 아이씨 야 일마 좀 맞춰 좀 맞춰 좀 맞춰줘 야 쟤 이 무빙다 했어 너무 유유유유 빠져나가잖아 기분 나뻐 쟤 우리 비웃고 있어 백메아 네가 좋아하는 블루가 나오는데 내가 먹어줄까? 야 저거 뭐야 denen 저저저저저저저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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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아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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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나 앞서가지 말래 야 이거 12분 남았는데 12분 남았는데 그냥 끝나고 끄자 그냥 욕먹자 욕먹자 욕먹어 난 블루 먹을래 야 블루 맛있겠다 야 랭가 저기 블루 먹는 랭가가 나한테 쳐 랭가 저기로 간다 랭가 왔어 랭가 왔어 저거 끌어봐 바로 쓰먹자 우리 오케이 거인의 허리띠 사라지고 랭가 이거 뭐야 공 빠졌다 공 빠졌다 내가 이걸 접은 이유가 어 애들 하도 멘탈이 그지라서 접은건데 이렇게 다 같이 하는거는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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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파워 너 이새끼 날 보고 비웃었어 죽여 이새끼 가줘 아 형 바르스 존나 아파 누가 키운거니 생각해봐 바르스 니 존나 애미 없어 형 점화를 걸어 점화 점화가 없어 내가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싸워 없으면 안은 없다고 야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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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잭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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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잡 야 죽여 죽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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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못잡아 저거 어서 탑이나 부셔 랭크 랭크 아 잡기놀이 아니야 야 랭크 탑니다 다위바한테 다위바한다 야야야야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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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썸파 나갔다 쟤네 죽었어 이제 아 씨발 아이 좀 맞춰봐 아 어디갔어 나 맵상으로도 못 맞췄단게 보이잖아 죽었다 죽었다 랭크 죽었다 랭크 죽는다 랭크 죽는다 랭크 죽는다 미안하다 사신아 내가 너 도와줄 수가 없다 난 집 갈게 드디어 샀다 내가 이겨줄게 얘들아 스피니 레드 먹을까? 뺏어먹을까? 아 뭐야 얘들아 니들은 그냥 나만 믿으라 비켜줄까 상대 레드 먹었겠어? 먹었을까? 먹을 거 막을 거 이거 니들은 나만 믿고 알아 닥쳐 나는 상대yes 아이씨 애들 방금 봤어? 아니 왜 형 거기로 가 저벌레 못 썼어 야 알려줘 레턴 레턴 제발 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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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형 도와주지마 저 형 도와주지마 죽으라 해 죽으라 해 그냥 형 싸워도 이기는데 와 와 와 와 야! 맞혔어 맞혔어 버렸어 너도 아 내 퍼펙트 깨 뒀잖아 쓰레기 새끼들아 내 기분 알겠냐 너도? 형은 퍼펙트 한참 전에 깨 뒀잖아 아이 그래도 아 나 이제 일됐어 아 퍼펙트 좀 하려 했더니만 간만해 나 잘 가 나 잘 가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 나무스 넘고있어 페럭이 안달아 돼 아 이따위로 한번 우리 진다고 바로? 아 난리 뭐래 얘들아 아 지겠다 이거 야 지겠다 이거 아 자 지면 가만두지 않을까 너희들 이리와 이리와 야 바루스 저 새끼 잡아 와 나사스 스택 600이야 아 그건 라인전이 끝난 후에 싸운 거야 어쩔 수 없어 곧 바론 먹을까? 응 아 진짜 욕먹네 진짜 욕먹 욕먹어 몰라 나 여기로 그냥 들어갈거야 어 어디갔어 내가 갈게 어 렌가다 나 덩으로 렌가까지 있다 야 바루스 잡자 바루스 아 렌가 잡아 렌가 준다 정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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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국기가 없다 하지만 그냥 정맥국기 있지 아하 야 렌가 어디갔어 형 오버파밍하자 야 렌가 살면 우리거 먹으려봐 x 4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있다 x5 잡아 잡아 야 이것 좀 잡아 일로와 여기 젬도 unstoppable 어 렌가다 야 렌가 다 야렌상 끌어 끌어 100kg 아 신비하다 저는 아 진짜 에쉬 개쓰레 에쉬 스태틱 가야 돼 이럴 때 억제게 들자 아 뭐야 이제 에쉬 스태틱 가? 에쉬 스태틱이 꿀이야 아 진짜? 아니 원래 에쉬 이거 같잖아 이제 스태틱이야? 원래 케이틀랜드 스태틱 가잖아 아니야 케이틀랜드 스태틱 가긴 하는데 에쉬는 스태틱 가 에쉬 스태틱 존나 좋아 아 나 이게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 그게 너 한 번 감하고 있는데 존나 꿀이더라고 나 좀 살려줘요 뭐 살려주.. 죽었잖아 하루스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야 애들 너무 많아 아 씨팔 존나 무서워 하루스 진짜 작아 해몽 안녕 정말 비참하게 죽었군요 야 우리 킬전 뒤체졌어 야 해몽 캔디 진짜 죽었어 어 내가 2등이었구나 키디 이 키디 됐어 오 오 봤어 오 봤어 봤어 기비형 살 수 있어? 그래 도망가 아우 살았다 그거 줘 그게 그게 묘미죠 불로 뺏겼다 우리 야 나 이거 시간내되면 난 지위치고 나갈까 이 새끼들아 야 나 이거 시간내되면 난 지위치고 나갈까 이 새끼들아 나가면 안 돼? 고마워 야 쿵 오니야 쿵 쟤들 한 범 오늘 쿵 두 범 밖에 못 맞춘 거 같애 쌍버프 야 두 번도 잘 맞췄어 메모가 저는 쌍버프야 왜 내가 갈래 아니 CS를 포탈에 죽게면 안되잖아 으리잇 으리잇 나 랭가 잡자 랭가 랭가 잡자 랭가 잡자 재 OBMsķ 저는 요즘 Sad 맨끌 안 잡을거야? 랭가 내가 잡아줄게 랭가 내가 잡아줄게 공정렬 야 놀 방둥이야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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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겁나 때려, 겁나 때려 우리 이겨, 우리 이겨, 내가 있어 내가 있다고, 새끼들아 살려줘, 살려줘 나 때려줄게, 나 죽여줄게 지금 안 들어가 오케이, 햄시가 킬먹었어, 햄시가 킬먹었어, 좋아 아이, 상았어 끌어, 끌어 못 끌어 야, 몸 댈까? 아, 몸 댈, 어, 몸 댈 빨리 내려라, 피없다 어, 애들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어 애 더 aluable 나 으앗, 내 거 마무리 어? 아, 뭐 바로, 빨리 끝내자 그냥 아니, 이거 억제해, 이걸 뽜uctood 지금 애들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나 이럴 줄 알았다 난 죽었어 괜찮아 란두인이 한 번에 나온다 백원만 있어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 형 내가 빠지고 바라먹잖아 내 덕이야 근데 이거 형 바론이나 지켜요 존나 웃겨 내가 진짜 멍청하다 나 레드 먹고 있는데 지는 저거 먹고 있어 지는 먹으러 가잖아 이 먹고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허탈할까 야 햄씨가 레드먹을 수 있나 이제 야 나 피바라기 갈까? 피바라기 가 피바라기 가 어 그거 가 피바라기 아니 제발 라비 가지 말고 피바라기 가자 아니 나소스 때리려면 어떻게 하려고 방관 갈려고? 방관이 나 방관 애쉬도 방관 가 어? 아? 아 바론 지키러 가자 저 지금 피가 애들 올미야 올미야다 올미야다 어 올미야 쟤도 쟤도 그거 먹나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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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미야 아닌데 우리가 먹어 우리가 먹어 애 눈치 깐 거 같아 지금 매매들 이거 가자 이거 가자 내가 잡아 올까요? 잡아 올까요 형 형 잡아 올까요? 형 잡아 올까요? 형 좀 도와줄래요 이거 좀? 이거 좀 도와줄래요? 이 새끼들아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 만나러 만나러 여기 밑에 여기 있어 여기 밑에 밑에 형 저거 잡자 저거 잡자 끌어 저거 스트레쉬 저거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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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스트레쉬 개트롤 저기 스트레쉬도 트롤이야 스트레쉬야 사랑해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꼴 님이 한마리 끌어라 스트레쉬야 한마리 꼭 끌어라 꼴 님이 한마리 끌어라 진짜 한마리 끌어라 야 강타 잘 써요 아니 막타 먹어야 된다 진짜 백이형 죽여버릴꺼 백이형 죽여버릴꺼야 먹겼어 나 이게 소리를 치르게 하다니 야 야 나 우리가 잡으면 이제 다 죽여 이 스트레쉬끼를 어떻게 진짜 뺏겼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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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네 괜찮아 저게 바론 다 없어 다 없어 괜찮아 상관없어 돈만 죽은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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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거 좀 으아악 박탈 박탈 내꺼 내꺼 내꺼야 내꺼 내꺼 내꺼야 내꺼 내꺼 라고 엠씨가 뭐가 야 이거 봐봐 이거 난장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비닫아 밀어 빠이받아 밀어 우리가 이겼어 이거 지울 수 없으면 야 상대의 레드 뭐 없니? 아무거가 없니? 나섰어 나왔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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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쌍둥에 하나 밀렸어 야 우리 존나야 여러분 우리 이기는거야? 야 우리 개판을 했는데 우리 이기는거야? 나섰어 나섰어 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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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그냥 밀어붙여 밀어붙여 그냥 반태훈 딜봐 반태훈 딜봐 아 존나 했다 대비형 뭐해 애쉬가 근데 나 섭쇠에 싸우고 있잖아 아 슬로 걸렸어 애쉬 살았어 애쉬 살았어 와 피 다는 거 봐 장난 아니다 나도 좀 껴볼까 이 판에 반태훈 사기하니까 진짜 으아 이겼습니다 아 깜색 티링 이겼습니다 야 이거를 이겨 돌았나봐 진짜 진짜 역시 이겜입니다